이번 시간에는 웹페이지 분석기라고 불리는 서비스를 살펴볼 거고요 그 과정에서 한 줄의 코드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는지를 잘 체험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웹페이지 분석기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들은 웹사이트에 몇 명이 방문했는지부터 시작해서 그 방문자가 어떤 경로를 통해 이 웹사이트에 도착했는지 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동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 웹사이트를 탐색하고 있는지와 같은 아주 고급 정보를 제공해 주는 서비스들입니다 그 중에서 저는 구글 애널리틱스라고 하는 서비스를 선택했고요 이 서비스의 사용방법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분석기라고 하는 서비스의 일반적인 동작방법과 사용방법을 익힐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우선 analyticsgoogle.com이라는 주소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생긴 웹페이지가 나올 거예요 일단 로그인을 해 주시고요 저는 이미 로그인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계정 만들기라고 하는 화면이 나올 거고요 만약 여러분이 만들고 있는 것이 웹사이트면 현재 상태 모바일 앱을 만들고 있으면 이렇게 선택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account name이라는 것은 한국어로는 계정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여러분의 자신의 이름을 적는다고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web1이라고 적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웹사이트 name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web1이라고 하는 어떤 범위 안에서 여러 개의 프로젝트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여러 프로젝트 중에 하나 또는 그 웹사이트 중에 하나를 적는 겁니다 저는 web1에 대한 예제 페이지를 추적할 거기 때문에 web1이라고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웹사이트 URL이라고 적혀있는 부분에는 여러분이 운영하고자 하는 웹사이트의 주소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의 웹사이트는 이런 주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분석하고자 하는 웹사이트의 주소를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주겠습니다 앞에 HTTPS로 하고 이 앞에 있는 부분을 이제 지우면 되겠죠 인더스터리 카테고리는 산업 분류를 적는 건데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신의 웹사이트와 어떤 산업 분야의 웹사이트들 전체에 대한 통계를 비교해서 어떤 통찰력을 얻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저는 대충 아무거나 적겠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거 적었어요 그냥 그 다음에 Reporting Time Zone이라는 것은 시간대를 선택하라는 건데요 저는 여기서 한국에 있기 때문에 Korea, South Korea를 적었고요 밑에 있는 부분은 그냥 두고 Get Tracking ID라는 걸 클릭한 다음에 여기 약관이 나오는 부분에서 역시나 South Korea를 선택한 다음에 I accept 동의한다 라는 것을 클릭합니다 그럼 이렇게 생긴 페이지가 뜨는데요 여기에서 여기에서 Tracking Info Tracking Code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코드 이제 우리는 코드라는 텍스트가 보이면 관심이 간단 말이죠 Tracking Code를 선택한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Global Site Tag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코드 이거를 이렇게 선택했는데요 이거는 어떤 코드인지 모르셔도 돼요 저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이 코드를 당신의 웹사이트에 넣으면 구글 분석기가 알아서 분석해 줄 겁니다 라고 적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얘가 코드라는 사실을 알면 되는 겁니다 그럼 저는 저기 있는 저 코드를 여기 모든 웹페이지의 헤드 태그 안쪽에 넣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 헤드 태그 안쪽에다가 이 코드를 붙여넣기 그리고 다른 웹페이지도 헤드 태그 안에 다 붙여넣기를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럼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 실시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해서 들어오셔서 이렇게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웹페이지에는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가 준 코드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여기는 리로드 버튼을 클릭하면 그 코드가 실행되면서 그래서 애널리틱스 서버에다가 어떤 정보를 전송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실시간으로 반영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보시는 것처럼 제가 리로드를 했더니 잠시 후에 이렇게 선이 하나 생기는데 저 선이 뭐냐 한 명이 방문했다는 뜻입니다 즉 이 웹사이트를 현재 한 명이 보고 있는 상태다 라고 나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 오디언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뭐냐면 저건 이제 한국어로는 잠재고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각각의 방문자들이 예를 들어서 지오 이거는 어떤 언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가 또는 로케이션은 어느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가 이런 정보들을 보여주는 건데 아직 우리는 방문자가 없기 때문에 이게 별로 의미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오픈 튜토리얼스의 예제를 보면서 통계를 보면서 조금 더 실감나는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잠재고객을 보시면 여기에 지오 랭기지를 보면 현재 이 오픈 튜토리얼스라는 사이트에는 한국어가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리고 영어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러시아어도 있고 그러네요 그 다음에 로케이션을 클릭해보면 방문자들이 주로 어느 지역에 있는지를 볼 수 있는데 역시나 한국 사이트이기 때문에 한국에 집중적으로 많고 전 세계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또 정보통신이 아직 발전하지 않은 국가들은 별로 접속자가 없는 상태네요 그쵸?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브라우저 그리고 운영체제 이렇게 나오죠 어떤 브라우저와 어떤 운영체제를 많이 쓰는가가 보이는데 크롬이 일단 아주 많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고급 정보들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분석기의 사용방법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고요 여러분이 웹사이트를 만들면 이런 분석기와 같은 걸 이용해서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는 무조건 쌓아두십시오 어떻게 분석을 잘 할지는 나중에 고민하시면 될 문제지만 데이터가 없다면 분석할 수가 없거든요 일단 데이터부터 쌓아놓고 나중에 이 웹사이트나 그 데이터가 너무 중요하면 그때 정교한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해 드릴 것은 우리 수업은 분석기 수업이면서 동시에 코드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보여주는지를 알려드리는 수업입니다 한 5줄 정도 되는 코드가 이런 어마어마한 서비스를 함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코드는 중요하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번 시간을 통해서 또 한번 상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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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